올 뭐? 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생 디펙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나. 서순의 중요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슷한 효과네. 잘 나왔네. 근데 에너지가 없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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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좀 이상하네. 아, 진짜. своonne자. 선천성 주웠다 뺏었다고. 지금. 방해하는거 아님. 그 병이 4병이었어야 했어 똥분열 앞길이 어둡다 앞길이 어둡다 앞길이 어둡다 앞길이 어둡다 앞길이 어둡다 앞길이 어둡다 이게 엘리트의 보스야 텔바우 100분열 특 에너지에 얻은 거 다시 구체 만드는 데슨 엘리트의 보스 어디 무질개 같은 카드 없나 1세스 사격 나오는거가 펑스텐 막대 펑스텐 펑스텐 ну 얘는 수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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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차 힐 못했네 인공홀 그래도 향로가 맞지 위대한 향로 골고루 장화일제사격이면 불가침도 가침이겠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상점 주인이 가져온 거니까 상점 주인이 섭섭해야 하는 거 아닐까 포션 벨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이펙트 먹고 살기 힘들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정말 골라서는 안되는 선택지지만 모르고 싶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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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아.. 그 와중에 1된 박넨 대단하다 흐.. 이게 뭐야 밀팀 모자란 디펙트 그가.. 그러면은.. 그가.. 그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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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초 주고 얹어있는 아 아 으 아 아니 방어 떨리는 카드가 너무 없어 남턴 답이 없네 핵분열도 빠졌네 뒷갑다 타산한 디펙트 핵분연볶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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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쉽구만. 창방 때 체력만 좀 덜 깎였으면 이겼을려나? 3144 아쉽구